다음 영상에서 만나요! 안녕하세요! 언니 별이시죠? 나 별! 달 가야돼 혹시? 달 올리시려면 라이선 따기가 아마 언니 혹시 연습하셨나요? 나 예전에 나 이거 광고에 있어서 좀 했지? 광고에선 안했지 역시 내 예상에 딱 맞아 아 근데 레벨어 피웠어야 되는 거였어? 몰랐는데? 아 근데 별에서 하는게 날로 왔는데 나 잘못하겠어! 나랑 숙제였잖아 우리 어? 숙제였잖아 나 못 들었는데 어떤 숙제? 레벨 찍어오기 마마 달 찍었잖아 맞지 아 맞아 달 주고 왔어 숙제였잖아 마마 태세전화 하는거 봐 아니 몰랐단 말이야? 벌을 찍으면 공이 뭐하는거야 어떻게 봐 레벨어 얼마나 남았는지? 이거 숫자 대기실에 써있지 않아? 나는 장난이야 너무 복복하지마 몰랐어 장난이니까 몰랐지 당연히 몰랐는데 숙제였으니까 당연히 그런게 없었으니까 몰랐지 당연히 그런게 없었으니까 몰랐지 하하하하 오케이 하하하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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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하이 하이하이 안녕하세요 하이 3등급이 몇등급이야 몇등급이야? 몇등급? 뿜급 뭐야? 하하하 하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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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하하하 하하 하하 저희 다 달이네 하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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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하하하 밖에도 몰라 찐 나나님 추출 받아주세요 알겠습니다 잠시만요 찐 나나님 아닌 거 아니야? 유서 정보를 찾을 수 없습니다 라는데 이거 다짜 나나님 아니야? 뭐야 흐흐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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흐흫 어금니움 흐흐흐흐흐흐흫 강자 아이 눈, 아이 눈이네 귀엽네 네 네 언니 어디가세요 여우, 여우시, 여우시, 여우라고 해도 되나? 여우시네? 나나양 박수 아 나 왜 이렇게 좀 초라하지? 아니 이중에서 광고 받은 나나양이 제일 캐시가 없다? 아니 나 모델채용이 끝났어 아 모델채용 사야되나? 어떡하지 없어? 어떡하지? 어떡하지? 월컴했는데 졌어 개웃겨 다들 그 전력으로 해주세요 이번에 그걸 알아야 되니까 진심으로 해주세요 맞지 맞지 신나는 곳으로 갈게요 좋아요 광고 있네 아니 월컴 월컴 혼자 한게 더 웃겨 저쪽팀 레디도 안해 준비가 안됐어요 준비가 안돼서 그래요 아 대체 꽝꽝이네 걔 똑같이 생길 음악을 느껴 음악을 느껴 아는 노래잖아 나 못들어갔어 나 못들어갔어 아이고 나 못들어갔어 아이고 100점 이겼어 이겼어? 졌다 아니 팀장이가 그렇게 까진 않아? 봐봐야 나랑 못 시작하는데 나랑 못 시작하는데 아 잠시만요 저희 이따가 이어달리기 할 때 북쪽팀 왼손으로 쳐주세요 어쩔 수가 없어 이거 웬컴 웬컴 경구 있나 경구? 네 경구 있어요 나랑 그거 사야돼 거울모드 사면은 경험치 뻥튀기 되는데 나 거울모드로 올렸거든 거울모드 사 거울모드 아 이거 알았으면 좋았을 텐데 아니 언니 어디 가셨냐 아 아 아 그 빈트레이크야 죽은 게 있어가지고 나랑 벌써 거울모드 사러 간 거 같은데 게임 끝나고 살 수 있어 나나야 모르는 거 같아서 게임 중에 못 타 아 이 기분 아우 저 언니한테 밀리는 이 기분 이상하다 왜 우리 팀 밖에 없지? 강제 어떻게 된 거야 언니 달채란 풍아주세요 언니 달채란 따야돼요 달채란 따시면 제가 거기 가서는 조금 우리가 어 어 그거 해줄게 뭐? 우리가 몰아주기 해줄게 그럼 치 몰아주기 몰아주기 어 짤 해줄게 쉽지 않을텐데 아아 채팅창구다 채팅창구에 여유가 있다니 와 이런땡 아 나 팔몬 아이고 된장 이겼다 우와 거울모드 사러 갔네 아 근데 진짜 거울모드 사면 금방 올려 지금 천이잖아 이기면은 아마 거울모드 뭐 이천 이천 몇백은 될걸 맞아 하나 하하 하하하 하하하 여기 뭐야 이상하다 여기 하하하 어다하긴 뭐야 하하하하 하하하하 하나 둘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무쇼 쑤 하하하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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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거 퍼플 포함비가 누구야? 나 하하하하 야 이거 뭐 미팅이야? 하나 둘 셋 눈이 이렇게 퍼플을 열심히하는 거야 하하하하 어 잘 달리신대 언니 하하하하 하하하 wouldn't 나? 역시 외모가 자신감인가 하하하하 하하하하 하하하하하하 하하하하 하하하하 짜증imore 그러면 하하하하 하하하하 귀여울 떠와 들어가네 언니 안 보이는데 언니 어디가세요? 지금 쪼꼬라 언니인데 많이 오르네 경험치 미안 사실 그쪽이 이길 바랬어 아 이렇게 되면 안 되는데 레벨 몇 대가요? 10인? 10 10 근데 나랑 마마 할 때는 2천씩 올랐었는데 이게 근데 나랑이 들어가긴 해야 될걸? 네 그럼 천천히 가볼까요? 나나양은 달리게 해주고 우리는 달리게 해주고 어 우리 부유차 없이 하자 오케이 오케이 ~? 확인 부탁드립니다 후니 후니 중